쌍용 자동차가 공개한 중형 SUV 토레스가 사전 계약 하루 만에 올린 판매 실적은 1만 2000대. 쌍용차의 신차 사전 계약 중 역대 최고치로 기존 최고 기록인 2005년 액티언의 4배 수준입니다. 토레스는 25만 대 판매 실적을 올린 베스트셀러, 무소의 DNA를 계승한 모델입니다. 쌍용차는 직선적인 정통 SUV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감성을 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쟁 SUV 차량보다 800만 원 정도 저렴한 2000만 원 후반대 가격도 경쟁력 요인입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경쟁 차량들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달리 토레스는 당장 7월부터 출고가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쌍용차 측은 토레스의 인기가 쌍용차 매각 작업이나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